안녕하세요. 나성영락교회 소망구를 맡고 있는 최경웅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AAC 온누리교회 그린메토스, 남가주사랑연교회 사랑구, 그리고 나성영락교회 소망구가 함께 주관하여 이번 여름 DBS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둘째 날에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BBS, 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처해 있지만 우리가 각자 집에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 보이시나요? 네, 빅토리! 예! 우리가 이 티를 입고 집에서 같이 우리가 신나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듣고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루빨리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이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같이 또 집에서 BBS를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제가 이렇게 만든 BBS를 위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제목은 이 Good News라는 노래인데 우리가 이 노래의 챌린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또 가사를 외우고 같이 따라 부르고 또 우리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 멤버들은 우리가 같이 신나게 따라서 율동도 하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정말 잘한 친구들 또 우리가 찬양을 잘한 친구들 율동을 잘한 친구들을 우리가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챌린지 노래가 Good News라는 노래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여러분 Are you ready?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가 또 찬양도 듣고 또 말씀도 듣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출발 I have victory in Jesus Don't be, don't be afraid Don't be, don't be afraid 덤비 덤비 afraid Because Jesus so welcome this world 담대담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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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Jesus so welcome this world 나의 죄 때문에 심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흔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깨우네 뜻을 세우네 말씀 배우네 우릴 위해 흘린 피값으로 삶의 이유 채우네 죽음을 이기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모든 것을 이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나 후직 믿음으로 계속 채워나가리 Sav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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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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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담대 담대하게 담대 담대하게 담대 담대하게 Because Jesus overcome this world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모두 다 wake up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도 keep your head up 욕심과 채워 사망의 영들을 다 take off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go straight up 다가올 주의 날이 더욱 더 눈부시게 날 찾아온 주의 영이 더욱 더 기쁘시게 요 일어나 모두 다 빌어봐 불러봐 불러봐 주의 이름 이제 요 들어봐 들어봐 흘러가 흘러가 주의 말씀 다 비딜 예수님 말씀하길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 여긴 주의 복음자리 예수님 말씀하길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 뭐 더 복음의 자리 아예 세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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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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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Because Jesus overcomes this world 담대담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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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Jesus overcomes this world